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단체들의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오전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2022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 추진 반대 등을 촉구하며 반덕정까지 행진했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도 오늘 오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대회를 열고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단결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